유명세를 얻은 한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이 기사에 이름이 많이 나와요. 왜 나왔느냐? 자신의 자녀를 기르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답니다.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생님을 신고한 작가 누굴까요?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라고요? 네, 1편, 2편 합해서 2600만 이상의 관객의 사랑을 받은 그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얘기입니다.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. 이 사실이 본인은 널리 알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좋지 않은 일로 알려졌습니다. 사건은 지난해 9월 일어났습니다. 이제 이 장애가, 발달장애가 있더라도 학교에서 일반 학급의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 주호민 씨 아들이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런 돌발 행동을 벌여서 일반 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됐습니다. 그런데 주호민 씨 주장에 따르면 아이가 그 돌발 행동 이후부터 굉장히 불안감을 보이고 공포감이 보이고 학교 가는 거, 등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무슨 얘기가,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대화가 안 되고 그 특수학급 내에도 또 그런 비슷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. 그런데 녹음기의 내용을 들었더니 선생님의 말 가운데 너는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다른 친구와 사귈 수 없다. 마치 이런 너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. 이게 이제 주호민 씨의 주장입니다. 그런데 왜 그럼 논란이 됐느냐. 주호민 씨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생님을 고소를 했잖아요. 그런데 기존에 어떻게든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형사고발 조치하게 됐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하고는 직접적인 대화조차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돌발 행동을 당한 여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여학생 부모나 아니면 담당 교사에게 이거 빨리 합의시켜달라. 이걸 끈질기게 요구해서 결국은 관찰시켰다. 이런 일까지 덧붙여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 이후에 교권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였을까요? 그렇다면 주호민 씨의 주장이고 교사는 뭐라고 그래요? 해당 특수교사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이 무시된 채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고 직위행제 통보를 받아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. 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교사가 작성했다는 경의서가 공개가 됐거든요. 그 경의서 내용은 뭐냐면 그때 받아쓰기 수업을 하고 있었다. 나온 문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. 이거를 받아쓰기 하는데 이 의미를 설명을 해준 거다. 그 학생한테 네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게 고약한 행동이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리가 돼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급식도 같이 못 먹게 됐다. 라고 설명을 해준 거지 학대를 한 게 아니었다. 그렇게 교사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. 받아쓰기의 문제가 버릇이 고약하다. 그걸 받아쓰는데 그 뜻은 너가 친구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게 바로 고약한 행동이야라고 교육을 한 거다. 라고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. 그에 대해서 그 동료 교사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를 이렇게 옹호하는 탄원서들을 지금 내고 있고요. 다른 선생님들도. 다른 학부모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특수교사는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만큼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한순간에 빼앗겼다.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. 요게요.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때문에 더 주목받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. 제가 교권 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부 학부모들 중에서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하면서 맞대응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왜냐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거나 고소가 되면 바로 직위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. 그걸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인데 그걸 딱 집어서 하는군요. 아동학대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일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. 최근에 교권 침해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가 되면서 혹시나 사람들이 주호민 씨도 너무 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해요. 물론 이 사건과 주호민 씨가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냥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호민 씨가 일단 지금 라디오 방송에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 상황인데 내일 방송은 보류가 됐다고 하고요. 자기 유튜브 댓글 창도 닫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 달 28일에 공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흔육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아동학대였는지는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